오늘 들어온 한빛을 하길래 놓치않고 구매한 원래 이렇게 가죽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미우미 운동화 진짜 안좋아하는데 착화감이 너무 별로라 가죽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필 오늘 입고 간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근데 이 레몬 뿌린거 되게 예쁘다 어 이거 나오나요? 저 나와요? 그럼 올라올게요 아르테니스 3개 먹고 와가지고 이거 먹고 오늘 평소 양보다 지금 굉장히 엄청 폭식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고게 너무 짠 음식이 그치? 좀 짰지? 짠거 올라가도 돼요? 어? 짠거 올라가도 돼요 홍기? 아저씨 와서 욕하러 가야 될거에요 저 옛날에 한번 블로그에 진짜 솔직하게 썼다가 바로 사장님이 댓글 가신거에요 되게 바락하시더라구요 기분이 많이 나빴나봐요 사토리 구매대행 중 사토리요? 사토리 짜토리요? 아 상토리요? 아 짜증나요 아 죄송해요 아 짜토리가 뭐.. 짜토리요? 사토리 구매대행이요? 이거 뭔소리지? 아 제가 귀가 안 좋습니다 제가 귀가 안 좋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며칠 전에 아까 언니 만났는데 그 언니도 내가 아 여기 정국노래 나오네 이랬더니 뭐 정국노래사람이 있냐 절대 언니가 분자가 있는게 아니라 그 언니가 분자가 있는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귀가 잘 안들려요 아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정국노래 정국노래사람이 있냐 아 그리고 사촌언니들 네 네 네 네 네 그냥 둘이요 음 아니 안그래도 요새 이렇게 조합을 많이 하니까 여기가 좀 비어있어서 그쵸 좀 채워 딱 그 손가락에 딱 채워서 착용을 쓰기 너무 좋아요 부쉐롬만 다하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이게 딱 장미줄기 가시를 표현한건데 이 디자인 좀 더 이렇게 레이어링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선호도가 엄청 높은 주얼리 라인 중에 하나에요 근데 이게 약간 무슨 브랜드인지 잘 티가 안나서 좋다 맞아 그래서 이건 다이아가 없는거죠 아 혹시 반짝이야돼 다이아가 들어가야돼 응 그래서 약간 다이아가 없으면 이렇게 폴리슨 되어져있는 전체가 빛나는 느낌이고 너무 너무 이 디조이로 되어져있는거는 진짜 구하기가 좋은거에요 이 너무 추억같은거 너무 예쁘죠 벨버 화이트 있어가지고 고객님은 리자드 스킨을 좀 더 선물하시네요 아우 치즈가 막 녹아 녹아 치워먹는거야 이거 여기다 찍어먹는거에요 아 그냥 찍어먹는거에요 아 그냥 찍어먹는거에요 음 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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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우리 동시에 똑같은 찍어 꺼낼 이게 백색이 할인 많이에요 쿠팡이 훨씬 많이네 오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쿨톤은 외환사 아 외환사 오우 오우 아니 이거 괜찮은데? 어 발색대 괜찮다 그니까 ice 아 아 아 네 울랑 안피니 궁금합니다 이거 도와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어 향 난다 약간 중성적이다 아니 근데 이게 나 너무 좋은데 음 나는 이게 좀 시간 지나서도 맡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되게 많이 오늘 뿌리고 가보려고 응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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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잠깐 여기다가 사례를 흥건하다 흥건해 샤워해야 돼 여기꺼는 시선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너무 여성적이지 않아서 나는 오히려 좋은데 아니 이게 응 오랜만에 추억의 로이스 너무 과하지 않아? 별로 안 과한데? 너무 과한 거 같아 근데 요정도가 딱 적당한 거 같아 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거의 무슨 갑부 너무 과해 그런 거 와 거의 뭐 동대문 사장님 느낌이다 나란히 냉몸을 시킨 거 너무 귀엽다 나란히 냉몸을 시킨 거 너무 귀엽다 나란히 냉몸을 시킨 거 너무 귀엽다 나란히 냉몸을 시킨 거 사실은 디올 신발 사고, 만두 먹는 놀이 굶어야 돼요 이제 나도 이 스타일 좋아 그러니까 나 원래 네모를 안 좋아하는데 뭔가 이거는 너무 예쁘더라고 반짝이니까 너무 예쁜데?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봐야 돼 잘 입나? 체크해야 돼 언젠간 늘 약지에 끼어지겠지? 내 방금 탭 반갑을 먹고 싶어 이쪽 이쪽 이거 커플템 예이 6시 6시 일어나지도 않았다 집에서 침대에서 내가 맛있겠다 안정하게 엄청 맛있네 미쳐야 너 이거 뭔지 알아? 머리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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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가자 좀 가자 오 영롱하다 세트할까 봐 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안와요 네 단지 아 약 그러면 얘는 샤워하지 않네 에큐어는 따로 없어요? 지금 없더라구요 어차피 저랑 매장에 한 번 더 보실거잖아 네 맞아요 날씨라가지고 기가 막히는구만 아우 시끄러워 와우 와우 어떻게 됐어 이런거 아니야 오 오 근데 이건 크림치즈가 어디서 너무 크다 아 크림치즈야? 밥에 먹기 싫어졌어? 역시 우린 성수등이 안맞아요 반겨죽 반겨죽 세트는 실패 있지 않나 실패 이거 거의 2030년 고무신 아니야? 네 잘만 신으면 이쁠 것 같은데 잘 신어도 아닌 것 같네 아유 잘 신어도 아닌 것 같네 아유 간식 맛을 봐봐 간식 맛을 봐봐 맛있어 간식 맛을 봐봐 간식 맛을 봐봐 맛있어 간식 맛을 봐봐 간식 맛에 간식 맛을 좋아해 1순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